안녕하세요. 기술 트렌드를 브리핑해드리는 테크 DNA의 곰곰입니다. 오늘은 곧 현실로 다가올 테슬라의 로봇 택시 서비스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시나리오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정국 씨는 최근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자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정국은 테슬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로봇 택시 네트워크에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 몇 번의 터치로 완료되었으며 특별한 기술 지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자 정국의 테슬라 차량은 자동으로 로봇 택시 모드에 진입합니다. 테슬라의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덕분에 차량은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심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차량의 8개의 고해상도, 카메라, 초음파 센서, 전방 레이더 등을 장착해 360도 전방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자체 센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율주행 택시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교통체증이나 도로 위의 특이사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 택시들은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 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정국시의 차량은 자동으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테슬라의 강력한 인공지능과 비전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덕분에 가능합니다. 운행이 완료될 때마다 정국은 테슬라 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 시간과 승객 수에 따라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정국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기술과 기업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테크DNA의 곰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